가수 100번이 파이팅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정이란 무엇인가요 눈 맞추는 게 상처 맞추는 게 그런 게 사랑이고 정이라며 처음부터 그저 마음을 너에게 주지 말 것에 미치도록 빠져버린 모두가 내 잘못이네 그래도 사랑은 진실이었다 나에겐 행복이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정이란 무엇인가요 눈 맞추는 게 상처 맞추는 게 그렇게 사랑이 걱정이라며 처음부터 그점만을 너에게 주지 말 것에 미치도록 빠져버린 모두가 내 잘못이네 그래도 사랑은 진실이었다 나에겐 행복이었다 미치도록 빠져버린 모두가 내 잘못이네 그래도 사랑은 진실이었다 그래도 사랑은 진실이었다 나에겐 행복이었다 나에겐 행복이었다 또한 MYSELF 네에겐 행복이었다 나 desenvol bunk